정화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들정 화목탈화 마음이 곧바르고 조화를 추구하는 꽃 참가번호 1번 인정합니다 다양한 촬영을 통해 카메라 앞에 서던 제가 이제는 미스트 드랜드 코리아로서 K-뷰티와 한류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는 문화대사이자 평화의 사절단이 되려 합니다 외면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아름다움이 깊어 겉으로도 넘쳐 흐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화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 꼭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번 초코파이 윤숨입니다 건강한 구리빛 피부 또 정이 많은 성격 덕분에 만들어진 별명입니다 특히 정이 많은 저는 한 가지에 빠지면 오랫동안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친구들이 많고요 항상 지니고 다니는 지갑 역시 낡았지만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오랜 덫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가번호 2번 윤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0초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참가번호 3번 황정은입니다 저의 장점 3가지 첫째, 마라톤 10km를 완주한 끈기 둘째, 군명업에 종사한 스마트업 셋째, 참한 매력의 면접 프리패스상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3 앞으로도 황정은과 함께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여러분, 저와 함께 꽃길만 걷으실래요? 안녕하세요 미스 그랜드 코리아 참가번호 4번 장소영입니다 장소영이라는 씨앗에 무용, 스포츠, 연기라는 영양분을 채워서 이제 미스 그랜드 코리아 장소영이라는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전하는 평화사설단이 되겠습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로서 꽃처럼 예쁜 활약 보여드릴게요 외면보다 내면이 더 빛을 바라는 후보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5번 강봄입니다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타인의 장점만 보아라 또 아름다운 입을 갖고 싶으면 친절을 말하라 세계를 넘어 기억되는 아름다운 배우 오드리 앳번의 명언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데요 이번 미스 그랜드 코리아 무대를 넘어 전세계로 저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그랜드 코리아 후보 고은채입니다 골프 웨어 우유 제가 출연한 광고인데요 저는 연기를 전공하며 다양한 무대에 올랐고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뿐 아니라 홀리웃에도 진출해 세계적인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특히 전쟁이나 폭력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치는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 출신 배우가 되어 멋지게 활약할 저 고은채를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7번 임수진입니다 beauty isn't about having a pretty face it's about having a pretty mind, a pretty heart, and a pretty soul 건강한 정신, 예쁜 마음, 그리고 순수한 영혼이 가득한 세상 참 아름답지 않은가요? 미스 그랜드 코리아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7번 임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그랜드 코리아 김선영입니다 제 이름은 선하고 영화롭다 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선한 마음을 많은 곳에 나누고 싶습니다 큰 키의 모델 활동을 하며 키운 모델 경험으로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섹시하게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가 번호 9번 신수인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제가 몸으로 직접 느낀 자우명인데요 발레를 전공하면서 인내와 끈기는 물론 매번 새로운 도전을 배웠습니다 한국 대표 무용수, 다양한 나라의 무대 경험 대통령상의 안무가상, 그리고 브랜드 무대까지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 새로운 도전은 바로 미스 그랜드 코리아입니다 그 어떤 새로운 왕관의 무게라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된 참가자 9번 신수인입니다 오늘 평양이나 대성에 계신 분들은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상예보 상상해보셨나요? 미스 그랜드 코리아 출신 기상캐스터가 되어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참가 번호 10번 유하경입니다 저는 현재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회에 좀 더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갖고 맑은 하경이라는 제 별명처럼 제 목소리로 세상도 맑게 만드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순이라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순이 11번 이지은입니다 항상 주어진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모습에 제 별명은 언제나 똑순이었습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어 전 세계의 한국을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똑부러지게 알리겠습니다 11번 이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Let the beauty of what you love be what you do 자신이 사랑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진정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2번 박세린입니다 저는 연기를 통해서 내면 그리고 외면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전 세계와 의미 있는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미스 그랜드 코리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에 평화라는 메시지를 담아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름다움과 평화의 메신저 박세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3번 최다비입니다 손 들어 잠깐 꼼짝 말아라 넌 이미 나의 포로다 여러분은 저의 반전 매력에 사로잡히실 겁니다 가녀린 체구와는 다르게 10km를 50분만에 완주할 만큼 강인한 체력 토지금곡 꾀꼴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개성있고 아름다운 목소리 넘치는 반전 매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13번 최다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4번 권희영입니다 루체 시클 스텔라이 카일리 라틴어로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라 라는 뜻인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저의 눈과 부드럽지만 힘있는 저의 음성 그리고 강인한 체력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앞장서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14번 권희영입니다 처음과 도전 가장 설레고 떨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10대의 첫 도전은 부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문화체육부 장관상 등 좋은 성취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0대의 첫 도전을 미스 그랜드 코리아와 함께하여 아름다운 스무살의 첫 시작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15번 심보미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그랜드 코리아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참가 번호 16번 문진희입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빛낼 새로운 별 한국을 대표하는 밝은 에너지 지금부터 가장 빛나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 문진희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선 집중 레디 액션 음악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날입니다. 수많은 무기와 전쟁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DMZ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참가보로 17번 박지수가 세계 평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무료밴드 공연 등 수많은 공사활동을 해왔는데요. 제가 가진 이 끈기와 노력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대표 얼굴이 돼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8번 이윤현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춤이면 춤, 운동이면 운동, 그리고 악기 연주는 물론 탁월한 스피치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저의 매력,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본선 무대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9번 이윤현입니다. 아직도 전세계 곳곳에 못한 벌조차 입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상 디자인이라는 재능으로 아이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20번 김혜원입니다. 은혜의 해, 멀 원. 은혜를 멀리 퍼뜨리라는 뜻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부모님의 소망처럼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와 함께 DMZ 세계 평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습니다. 열정과 은혜의 아이콘, 참가 번호 20번 김혜원입니다. 참가 번호 21번 이도정입니다. Even the darkness night will end, and the song will rise.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는 밤일지라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제고양 강원도에서 38선을 바라보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세계 평화가 유지되기를 늘 소망해 왔습니다. 이제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어 여러분의 태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22번 박유진입니다. All dream will come true. 교육대학교과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똑똑함을 지녔지만, 제 다음명처럼 제 오랜 꿈인 모델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019 글로벌 탑 슈퍼모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금은 미스 그랜드 코리아를 통해 세계 평화 홍보대사가 되어 제 영향을 키워보려 합니다. 지덕 제가 좋아하러 온 참가 번호 22번 박유진 기억해 주세요.